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구찌입니다. 이번엔 새로운 연막요원 하버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여러분들 트레일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델리! 살짝 인도? 오 오도방부? 뭐야 뭐야 뭐야? 좌이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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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이거이거! 이거 누구였잖아? 어 뭐야? 경고! 으흨! 귀렉변경사! 뭐야 뭐야! 저거 지금 라이브? 오오오오! 아 뭐야? 아읍이다! 야 멋있는데? 문바이 팬텀 들고 용병 느낌이야 도움을 훔치려고 하네 도움을 훔치는 거 아닌가 물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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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달라붙었어 탈적으로 하지만 이건 뭔가 달랐어 녀석은 그걸 알고 있었고 배신 클리셰죠 이런거 맨날 영화에 나오는 클리셰 여기서 워 와 이런식으로 이제 렐렘은 유물 대신 나를 찾기 시작했지 와아 물장벽으로 막고 지금 좋아 내가 다를 수 있더라고 좀 늦었네 브림스 원 그래 살이나 좀 빼지 그래 알로란티 온 걸 환영한다 가보자고 야아 야무지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일단 스킬 중에 요거 이런 스킬들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느려지게 하거나 조금 멈춰버리게 만들거나 뭔가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여기 아마 제가 봤을 땐 C 스킬이나 Q 스킬이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궁이나 E일 거예요 이 지금 벽 싹 올라가는 게 여기 궁이나 E일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마 Q가 Q가 되지 않을까 뭔가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허우적 되는 거 보이시죠 슬로우나 둔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힘의 원천 유물인 것 같죠 일단은 여러 걸로 조금 신캐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왔을 때 과연 제가 말한 대로 스킬 순서가 그런 식으로 될지 한번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버 요원 트레일러 우리 같이 봤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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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